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떠돌이 블랙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떠돌이 블랙홀은 특정 은하그룹에 속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블랙홀을 지칭합니다. 우리 은하수 소속으로는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블랙홀은 2022년 1월에 허블마원경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는데 5천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속 45km, 시속 16만 2천km로 이동 중인 것으로 간측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블랙홀 2개가 충돌하며 발생한 힘으로 새로 형성된 블랙홀 하나를 발사하듯 뿜어내든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형성된 블랙홀은 떠돌이 블랙홀이 되어 빠른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현상을 통해 생성되었다는 블랙홀의 경우에는 대충 시속 500만km로 날아간다고 예측됩니다. 광속의 0.5%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속도를 숫자로만 편하게 그리고 억지로 계산하자면 4만km로 계산한 지구 둘레를 30초당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속도인 것입니다. 시공간에서의 파동, 즉 중력 파동이 이 새로운 블랙홀을 놀라운 속도로 발사한 원동력으로 파악됩니다. 한 쌍의 블랙홀이 내부로 나선형 합류를 하기 시작하면 파동을 방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간의 확장과 수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중력 파동이 유독 한 방향을 향하게 될 때에는 마치 총기 발사의 반동처럼 강한 힘으로 블랙홀이 발사되어 나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거죠. 총기 발사 반동의 예시는 독일 막스플랑크 학회 발마 천문분리 박사가 직접 사용한 비유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중력 파동 감지 시설인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건축소와 이태리의 버거 시설에서 2020년 1월 29일에서야 지구까지 도달한 블랙홀들의 시공간 파동을 관측해내었습니다. 이 관측 결과를 통해 블랙홀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소위 킥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힌트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힌트로 여겨지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풀어보자면 하나의 블랙홀이 또 다른 블랙홀 주위를 공전할 때 해당 공전에 따라 평면이 회전하거나 변형되는데 이 변형이 마치 스핀을 준 물체에서 상단 부분이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진하고 있는 블랙홀의 경우에는 블랙홀이 융합하는 시점에 더 강한 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점들에 착안해 킥의 가속력을 예상하고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뽑아낸 다양한 블랙홀들의 합성 과정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 이번 반동의 경우에는 유독 강해서 이미 발생했던 지점을 벗어나 배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상 성단에서 블랙홀들이 쌍을 이루거나 아예 결합이 일어나기 용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팀 계산에 따르면 킥으로 튕겨 나오는 블랙홀이 킥을 유발한 성단 내부에 머물 확률은 0.5%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융합이 가능할 만한 또 다른 높은 밀도 환경인 핵 성단의 경우는 발생 성단에 머물 확률이 8%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번 블랙홀 발사 연구는 항성급 진량 블랙홀들의 융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지 모릅니다. 라이고와 버거에서는 항성급 진량 블랙홀의 융합을 관측하곤 하는데 이는 초신성 폭발이 블랙홀로 붕괴될 때 관측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밀도 높은 성단에서 발생한 블랙홀들이 짝을 맺어 생성한 블랙홀들이 또다시 짝을 맺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수차례 겪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가능할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확인된다면 이전의 융합과정을 통해 관측되었던 놀랍도록 거대한 블랙홀들에 대한 일부 가설을 우리에게 제공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 합성된 블랙홀들이 새 블랙홀을 생성지역으로부터 멀리 날려버리는 게 더 흔하다면 여러 차례의 중척된 융합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거대한 킥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해 해주는 관측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측은 빛을 통해 진행되었고 이번엔 중력파동 관측 시설을 통해 관측한 것입니다. 이번 새 관측엔 참여하지 않았던 뉴욕 로체스터공대 천무물리학자 캄파넬리는 말하자면 중력파동으로 관측한다면 더 깔끔하고 해석하기 편리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중력파동으로 킥을 관측한 게 처음인 거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일부 작은 킥들은 관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관측들은 블랙홀들이 킥을 당해 멀리 날아가는 관점에서의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이나 이토록 큰 킥이면서 추가로 발사된 블랙홀이 날아오는 쪽 관점에서 관측된 것은 처음인 것이죠. 캄파넬리는 추가로 더 규모가 거대한 킥이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서 계산을 통해서만 예측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실제로 관측소에서 목격해준다는 것은 언제나 흥분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걸 다른 사람들도 이미 궁금해 했었습니다. 저 발사 현장이 태양계와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데다가 발사 방향이 하필 태양계를 향하면 블랙홀이다 보니 꽤나 근접하기 전에 관측도 어렵고 행성들의 공전 궤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만이라도 스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했는데 인류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이 맞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직 인류의 지식이 완성되지 않아 눈치채지 못했을 뿐 놀랍고 신비로울 정도로 간신히 죽을 확률을 비껴나 살아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만큼 같이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